저의 페이클럽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번 뮤직비디오는 개인마다의 씬들이 From my time 사사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한 고을 자아와 여아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가장 혼란을 조치해야 된 눈물인 것 같아요. 단거 땡기세요? 제가 단거를 좋아하니까 많은 조코바를 깔아줄게요. 나의 세상입니다. 어어어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. 여러분 전화를 이렇게 푸는데 갑자기 오래로 바뀌어서 전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날씨입니다. 첫 촬영부터 고무신이네요. 잘해봐야죠. 남편을 때린 거예요. 이런 데서도 때리기 좋더라고요. 저거 반박할 때 이렇게 현실적인 거. 전자레인입니다. 전자레인입니다. 너무 재밌게 촬영해. 내 얼굴을 믿어요. 저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시간을 보여드릴께요. 저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시간을 보여드릴께요. 진짜 재밌다. 안 젖어요. 나 하늘도 안 젖었는데. 작거든요. 저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시간을 보여드릴께요. 여러분. 지금 인지하는 시간을 보니 저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늘은 내일로 넘어갑니다. 하나 둘 셋! 오늘은 뮤비 마지막 날입니다. 아이언맨 할 사람! 아이언맨! 저 아이언맨? 심지어 내 콘디 이거? 그 아저씨가 나왔나? 성이 정국인데?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받은 또 완벽하게 내 모든 약속들은 다 뮤직비디오 정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나 뮤비에서 보고 왔는데 진짜 잘 봤어요.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빨리 끝 up!